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가 4,50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지난해 2월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미스터트롯 임영웅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 무대 영상은 지난 9월 7일 조회수 4,500만 뷰를 넘어섰는데요. 임영웅 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 최다 조회수 기록입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해 2월 20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가슴 깊은 감동을 안겼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감동, 이상의 감동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임영웅 씨 무대 중에서도 레전드로 꼽히는데요. 긴장감, 감동, 여운, 그리고 눈물까지 레전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노래 중간 구슬픈 임영웅 씨의 휘파람도 감동을 더했는데요. 진한 감성 가득한 노래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긴 임영웅 씨는 노래 후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최고 점수인 934점으로 감동에 화답했습니다. 찬사도 이어졌는데요. 노사연 씨는 눈물이 난다. 나이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걸 보고 눈물이 난다. 참 대단한 가수라고 생각했다. 제 마음이 너무 흔들렸다라며 임영웅 씨에게 고맙다고 감사를 나타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임영웅 씨의 미스터트롯 진 특정곡 이제나만 믿어요를 작곡한 조영수 씨는 임영웅 씨를 굉장히 큰 마력이 있는 가수라고 평가했는데요. 팬들은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떨립니다. 이 영상은 끝없이 볼 것 같아요.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합니다. 대한민국은 임영웅 보유국이다 등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3,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임영웅 씨의 신곡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공식 뮤직비디오가 지난 9월 7일 유튜브 조회수 3,500만 뷰를 넘어서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는 지난 8월 29일 3,400만 뷰 달성 후 약 9일 만입니다. 임영웅 씨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는 오랜 기간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담담하게 담아낸 곡인데요. 특히 가수 소름돈 님이 임영웅 씨에게 선물한 자작곡으로 알려져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었습니다.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는 8월 5주 한국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탑100 차트 2위를 기록했는데요. 8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이은 3주 연속 탑2 기록입니다. 26주째 차트인하며 인기 롱런 중인데요.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의 3,500만 뷰 달성처럼 의미 있는 기록들이 모여 더 큰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웅 시대의 손만 잡고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임영웅 씨와 그런 임영웅 씨의 든든한 지원군 영웅 시대가 함께 만들고 있는 쉼없는 대기록 행진입니다. 한편 임영웅 씨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첫 무대 비하인드 영상이 100만 뷰를 달성하며 여전한 감동을 입증했는데요. 지난 3월 5일 임영웅 씨의 공식 쇼트 채널 임영웅 쇼트에 공개된 임영웅,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 직후 영상은 지난 7일 100만 뷰를 돌파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26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첫 선을 보인 직후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상기된 표정의 임영웅 씨는 사실상의 팬 여러분들께 신곡을 보여드린 첫 무대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라며 좀 아쉽긴 한데 마음이 너무 좋네요. 라며 흐뭇한 표정으로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또한 임영웅 씨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돋보이는 데스노트 무대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지난 5월 20일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임영웅 데스노트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지난 5월 20일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임영웅 데스노트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지난 7일 조회수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영상에서 임영웅 씨는 귀를 사로잡는 가창력과 눈을 뗄 수 없는 퍼포먼스로 데스노트 넘버를 열창했는데요. 폭발적인 무대를 이어가던 임영웅 씨는 이니어까지 빼고 심취하여 무대를 불태워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빼어난 실력을 보여준 임영웅 씨는 뮤지컬 넘버마저 넘버원 면모로 앞으로 보여줄 무한 스펙트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는데요. 팬들은 영상 댓글로 뮤지컬 무대에서도 보고 싶다라며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사랑스러운 핑크 히어로로 변신해 팬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 7일 오후 류지광 씨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사진에서 핑크색 티에 스마일 장식이 돋보이는 안경으로 포인트를 준 복장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보았는데요. 임영웅 씨는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귀여움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임영웅 씨는 앙 담은 미소로 장난기를 발산하며 팬심을 흔들었는데요. 팬들은 두 분 너무 멋져요. 눈호강 투샷, 진짜 스마일 안경, 내일을 기대됩니다. 등 뜨거운 댓글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최애돌 셀럽 제14대 기부천사로 등극되었습니다. 임영웅 씨는 셀럽 인기 순위 서비스 최애돌 셀럽에서 배우, 가수, 예능 카테고리를 모두 합친 명예의 전당 종합 누적 순위 1위에 올랐는데요. 기부천사는 최애돌 셀럽에서 팬들의 자발적인 투표로 선정되는 타이틀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검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